위대한 연구가 되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! 위대한 연구가 되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! 위대한 연구가 되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! 위대한 연구가 될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! 위대한 연구가 되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! 불을 밝힐게요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바다의 힘을 물러설 수 없어요 불을 밝힐게요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여기서 빛잎 크기로 잘라주지 불을 밝힐게요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바다의 힘을 물러설 수 없어요 빛잎 크기로 잘라주지 불을 밝힐게요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바다의 힘을 물러설 수 없어요 바다의 힘을 물러설 수 없어요 소리쳐라 이 승리를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어둠 마녀 쿠키님은 생각이 너무 많아 가꾸면 쉬어가도 좋을 텐데 말이지 지금 가장 관심있는 연구 주제는 티백 기사단입니다 더 이상 가라앉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가라앉을 수는 없어요 설혼마을은 따뜻한 등불이 반짝이는 포근한 마을이에요 젤리베리가 맛있게 익는 계절이네요 무icana 센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